야담 이야기 성차지 않은 부자는 묘한 꾀를 내어 최간의 일가를 몽땅 머슴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골을 썩이면서 궁리하던 부자는 무릎을 탁치며 한바탕 웃어대다가 최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최씨를 보고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소작짓는 땅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엔 머슴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씨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다욕한 부자는 성화가 대단하였습니다. 최씨는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부자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막 세 개를 보았는고 길가에는 원두막 하나밖에 없었으니 최씨는 원두막 세 개를 보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득이 양양한 부자는 또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자네 나한테로 올 때 소 네 마리를 보았는고 최씨가 오던 길 옆은 모두 곡식밭이어서 최씨는 소 한 마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씨는 부자의 엉터리 수작에 하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였습니다. 풀숲도 아니고 또 후치질할 때도 아닌데 어찌 소가 곡식밭에 들어선단 말이요. 그러게 수수께끼라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입을 벌쭉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내어놓았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서 있겠는고 울룰창창한 나무숲에 대체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세어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씨는 당장의 부자의 머슴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성취되니 부자의 웃음 주머니는 흔들거렸고 욕심 주머니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씨의 마누라를 불러놓고 또 아까와 똑같은 수수께끼를 내고 그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자는 입맛도 온 앗도 기운도 더 나서 온 세상을 독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부쩍났습니다. 그는 최씨의 맏아들을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며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그를 또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부자는 그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자는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애가 알아맞히면 농토도 얻을 수 있고 너희들 모두가 머슴을 면하게 들터이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마지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때 부자의 노파가 영감의 다리를 쳐주면서 걱정하였습니다. 고녀석은 꽤 약삭바르던데 영감이 실수할까 근심이요. 원, 방정받는 소리요 내 조상 덕에 이런 상팔자를 타고났는데 실수란 당치도 안 써. 부자는 커다란 입이 귀밑까지 돌아가게 웃으며 배포유한 소리를 했습니다. 최씨의 맏아들은 동생을 찾아 깊고 깊은 산골로 걷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부자의 밭을 소작짓지 않으려고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감자와 보리를 심었는데 농사가 만작이었습니다. 해질여캐 동생의 오두막에 이른 마디는 동생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예야 그 부자가 수수께끼 맞추러 오라는데 어찌겠니? 형에게서 자초지종 말을 들은 동생은 주먹으로 구둘판을 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왜 그자가 하자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니? 동생은 한동안 생각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은 먼저 가시오. 내 곧 따라가리다. 우리 집 식솔은 모두 그놈의 머슴이 되었구나. 마지는 한숨으며 떠나갔습니다. 동생은 처마 밑을 떠들고 연못까지를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잘 맞게 다듬어서는 배주위를 찢어 돌돌 감싸가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뜨락에서 뚜벅거리던 부자는 최씨의 둘째를 보자 어험 하고 건가래를 떼었습니다. 너 이리로 오는 길에서 막 셋을 보았느냐? 예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막을 내려오다가 더운 때라 원두막에 들려 다리십을 했어. 둘째 말에 부자의 두 눈알은 된 똥눈은 암코양이의 눈알처럼 올롱해졌습니다. 올리막이니 막이 하나요 내리막이니 또 막 하나요 원두막이니 또 막이 하나여서 모두 막이 셋이었습니다. 부자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또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소 네 마리는 보았느냐? 예 보고 말고요 비가 오지 않아 며칠 가물더니 기력 박곡식들이 말라서 소소들 합대다. 부자의 눈알은 흰자위밖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들의 또 소들이면 틀림없이 소 네 마리가 되었다. 부자는 손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상 덕에 입은 상팔자가 아무려면 일조의 물거품으로 되랴 싶어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 뒷산에 나무가 몇 대 섰느냐? 이건 산신님도 모르는 일이야. 거 옳은 말이요. 그럼 모르겠단 말이지? 점심밥을 든든히 먹고 저 덕대밭 끼음매러 가거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다. 그 말의 둘째는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산신님이라는 게 있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모르고 가 있어? 그러니 산사람인 나는 알만하다는 게요. 둘째는 두 눈을 쪼푸리고 뒷산을 바라보더니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했는데 실로 옳구나. 과연 백백하고도 칠칠하게 나무가 들어섰으니 그 어느 때나 푸르청청청한 산이구나. 그 말의 부자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거냐? 도대체 몇 대인가 말이다. 박바가지 같은 영감골로 무슨 수수께끼요? 참대껏 기호하는 게 있어. 뒷산에 일만 하고도 마흔아홉 대가 있단 말이요. 나무는 백백한이 만이고 거기에다 칠칠이 사십구를 합하면 모두 몇 대요? 부자는 눈알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깨고소하게 부자의 상통을 바라보던 둘째는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이 수수께끼로 내느라고 머리를 썼는데 이번엔 내가 내겠소. 맞추면 영감 소원대로 들어주겠소. 그러자 부자의 튀어나온 눈알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 암남산의 노루가 노루를 업고 뛰어가는데 크기가 갔소. 어느 것이 어미 노루겠소? 둘째의 말에 부자의 눈알은 제 곳으로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홍 그것도 수수께끼냐? 참대껏기로구나. 예로부터 부모 공양을 자래 열려문에 오르면 만백성의 본으로 후세에 전해지는 법이라 짐승도 매한가지라. 자식 노루가 저를 낳아 기른 늙은 어미 노루를 업었겠으니 번연한 사실이 아니냐. 영감 입은 여물었어. 그러니 영감 말대로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럴진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은 더욱 그래야 하므로. 오늘 나도 부모와 형을 모시고 가겠소. 부자는 말이 막혀 묵묵불헌이었습니다. 영감, 이걸 더 알아맞춰보오. 둘째는 꽁무니에서 배천에 꽁꽁 싼 것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이 쓰겠소? 발겠소? 부자는 한참 동안 기웃거리고 여겨보면서 상팔자를 주었다고 감심되어온 조상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번대 머리에는 땀방울이 내뒀고 뜨거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자는 트집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고 쓴 것은 맛을 봐야 할지. 그럼 맛을 보호. 둘째는 배천을 벗기고 참나무 방망이를 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맛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라며 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니 영감은 놀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부자 영감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